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한가위 추석날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제목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디펙초프라지음 도서롱김 황금부엉이 출판 그리고 절판되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주세요 심신상관의학의 창시자이자 세계 100대 사상가 안에 포함되고 허핑턴 포스트지 선정 전세계 1위의 영향력을 가진 의학자 디펙초프라 뭐 더 이상 여러분 소개 안 드려도 아실 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책춘함 절판도서 되살리기 무브먼트로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 정도에 되면 아마 어포메이션 출간이 될 텐데 이 책도 꼭 한번 다시 재출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책으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삶을 기적의 주파수에 맞추어라 당신이 철저히 계획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와 작은 기적들은 우주가 당신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암시다 우연의 일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때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과 연결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을 인식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아주 뭐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새롭게 발견한 장관을 보며 기뻐한다 우연의 일치를 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끝없이 창조적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꿈들을 실현하고 깨달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기적이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날마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 생각만 있다면 기적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멋진 운명의 씨앗들이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다 씨앗에 담긴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 어떤 꿈보다 경이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기적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소망에서 의지가 생겨나며 의지는 당신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디펙초프라는 우리가 소망과 의지를 가질 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여느 처세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프라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언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아침에 새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꼼꼼히 메모하고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그물을 만들려고 밤낮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서 소문이 자자한 강사의 강연에 귀기오리고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저런 책들을 들춰보고 있다 디펙초프라 또한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 담긴 그의 제안은 기존의 책들과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인 처세서나 자기개발서에 익숙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조금은 당황할 것이다 초프라가 상당히 근본적이고 영적인 성공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펙초프라의 진한 경력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의 독창적인 생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현대의학에 접목시켰다 서양의학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른바 심신의학이라는 대체의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 현재 그는 저명한 의학자이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계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디펙초프라는 자신의 다양한 연구와 경력에 걸맞은 심오한 견해를 펼쳐 보인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초프라는 마음이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물질 세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프라고 볼 때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초프라는 이와 같은 과격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일부 복잡한 물리학 이론들에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프라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도를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원본은 2003년에 출간이 되었고 지금 번역본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이니까 양자물리학에 관해서 이미 지금보다도 아무래도 덜 이해가 됐던 시간이라 양자물리학이 더더욱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역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껏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하고 설득력을 발휘하며 게다가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초프라는 이곳과는 매우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우연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의미를 새겨보라고 충고한다 초프라 자신도 신기한 우연의 일치에 의해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진실이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수많은 우연의 일치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결과다 초프라는 또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날마다 명상을 하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스트라를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지성과 교감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추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요가나 명상에 이끌리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는 진정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듯 소중하고 고귀한 목표를 한두 가지 습관을 바꿈으로써 성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방법을 디펙 초프라가 지시해주고 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라는 초프라의 말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의 견해는 성공에 대한 색다른 주장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 진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다 번역자 도설 한 편의 시로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를 간직한 불꽃 나는 초원의 아름다움에 불을 붙이고 물을 반짝이게 하네 나는 올바로 명령한 지혜를 통해 해와 달, 별들을 불타게 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네 나는 모든 걸 푸르게 키우는 산들바람 이슬에서 탄생한 비 이슬을 머금은 풀립은 생명의 기쁨으로 미소 짓네 나는 신성한 노동의 향기인 눈물을 불러오네 내가 오로지 염원하는 것은 선한 세상이라네 빙겐의 성녀 헬데가르트 자 그동안 몇 번 이 책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5장 우연의 일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비국소적 지성이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라고 말한다면 삶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보일 것이다 주의를 집중하고 단서를 찾고 우연한 일들의 의미를 해석해보라 그러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런 일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삶은 궁극적으로 불가사의하다 삶이 신비로운 것은 운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력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볼 것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이어놓은 끈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 서있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하나의 이정표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어떤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을 보라 당시에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살았을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왜 나 자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우리가 언제나 영혼의 차원에서 살 수 있다면 삶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진리들을 미리 볼 것이다 그리고 모험적인 삶에 기꺼이 몸을 맡길 것이다 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정표나 단서, 우연의 일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영혼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주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연의 일치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다 우연의 일치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는 다른 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두 개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치현상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다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이다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서다 따라서 거기에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우연이란 걸 묘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중복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우연의 일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그 의미를 얼핏 알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의 더욱 깊은 부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놔야 한다 의미는 우연의 일치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온다 즉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도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우주 전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며 의도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한다 우연의 일치는 비국소적 영역에서 온 메시지이며 우리가 꿈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는 요새 책춘하면 계속 말씀드린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과 연결해서 비국소적이라는 건 non-local이라고 해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0점장과 연결된 영역에서 이제 와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신은 먼저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영적인 자와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만 당신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의도를 갖기는 쉽다 그것은 소망을 갖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어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광대한 영적인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그들은 광대한 바다의 표면을 헤엄치기만 할 뿐 심오한 경험을 하기 위해 결코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법칙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든 종교가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라던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하고 물질적 부울을 얻고 추구할 목표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야 라고 소리친다 어떤 의도와 소망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두드려서 자신의 의도를 운명으로 만드는 매우 극적인 예다 굉장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데이비드는 조한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조한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마침내 그는 조한나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청혼을 하기에는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평화로운 느낌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데이비드는 공원 바닥에 깔개를 펼치면서 청혼을 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때 현수막을 꼬리에 매단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조한나가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다 저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데이비드가 불쑥 말했다 조한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을 거야 두 사람이 현수막을 자세히 바라보자 거기에는 정말로 조한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었다 조한나는 데이비드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란 걸 깨달았다 다음날 그들은 지역신문에서 그 일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조한나라는 애인에게 공원 위에서 현수막을 펼쳐서 청혼을 했다는 기사였다 데이비드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던 것이다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데이비드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단서이자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행운으로 돌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일은 행운과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의 의미로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은 우리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기회 더하기 준비는 행운 동시성 운명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적절한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행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적적인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적, 행운 같은 것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가르키는 다른 용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지성은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용한다 자연과 생태계의 확장된 지능 곧 생명의 위대한 거미줄 또한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용한다 우주의 근본적인 지성이 그러하듯이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삶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당신이 우주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궁극적인 진리다 우주 전체가 당신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주는 비인과적, 비국소적 연관성을 이용한다 비인과적 연관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개인의 운명과 서로 얽혀 있음을 알고 있다 비인과적이라는 말은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비인과적이며 이 단어는 원인이 없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내가 1장에서 설명한 예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이제 본인이 의사가 된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죠 마운트 베튼 부인이 아버지를 좋아한 것과 내가 싱클레어 루이스의 작품을 읽은 것 그리고 내 친구 오포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 단지 그 모든 일들이 내 개인사의 일부분이며 나를 특별한 운명으로 이끌었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일에 관련된 어느 누구도 다른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었다 마운트 베튼 부인은 아버지에게 싱클레어 루이스의 책을 나에게 사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이 함께 작용해서 내 운명을 형성했다 깊은 차원에서 그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복잡한 힘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가 음모를 꾸며서 카르마 또는 운명의 거미줄을 짜고 당신과 나 같은 개인의 삶을 창조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동시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는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을 본다 이 일이 저 일을 일으키고 또 그 일이 다른 일을 일으키며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그것은 직선적이다 하지만 표면 아래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관계에 거미줄이 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어떻게 그 거미줄에 얽혀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풍년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전체 맥락에 근접해 있고 더욱 관계가 밀접하고 더욱 전체적이며 더욱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는 보통 틀에 박힌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맞추고 단순하게 앞으로 전진한다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이나 의식도 없이 어리석게 앞으로만 전진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연의 일치는 길가의 불빛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즉 어지러운 일상을 넘어선 어떤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 불빛을 무시한 채 서둘러 갈 수 있지만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적이 삶 속에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집중과 의도는 변화의 열쇠 의식은 당신의 집중과 의도에 반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은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당신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의 에너지는 약해진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의도는 변화의 열쇠다 따라서 집중은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키고 의도는 정보의 장을 활성화시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 에너지 장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마다 당신은 정보와 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 당신이 선택한 단어에는 정보가 담겨 있고 에너지는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는 전자기적 인펄스다 이처럼 정보와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우주만물은 모두 에너지와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특정한 단어나 색깔 물체에 집중할 때 그것이 주변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내가 처음으로 산 차는 폭스바겐의 비틀이었다 평소에 나는 차에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길을 가면서 폭스바겐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를 산 뒤로부터 나는 그 차를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마치 도로를 지나가는 차 3대 중 한 대가 내가 산 빨간색 비틀인 것 같았다 당시에 그 작은 차들이 우주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틀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마음속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이 세상에는 내 의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 일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거리의 소음 주변 사람들의 대화 내 눈길을 재빨리 스치고 지나가는 신문기사 옷의 모양새 신발 색깔 냄새 감촉 맛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일정한 양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서 집중한다 우리가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마음의 여과 시스템을 거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파티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과 나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파티의 나머지 것들은 배경이 되어 웅웅거린다 하지만 그때 방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갑자기 당신은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한다 파티의 웅웅거리는 잡음은 사라지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도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다 물질계에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신문, 책,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폰, 단파라디오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정보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며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그것에 자신의 감각기관을 맞춰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정보에 다가가고 싶다면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연결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물질계에서 우리는 단지 우연의 일치가 제공하는 단서 속에서 그런 연관성을 얼핏 보게 된다 집중의 에너지를 창조한다면 의도는 그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집중과 의도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일정한 종류의 에너지와 정보를 끌어당기는 총매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우연의 일치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에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일이고 당신이 이 일에 담긴 의미가 뭐지? 라고 물으면 정보가 다가온다 당신의 물음에 대한 답은 통찰력이나 직관적인 느낌, 우연한 만남 또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어느 날 당신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네 가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무릎을 칠 것이다 그래, 그 일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그 의미에 더해 더 많이 묻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알아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의도를 성취할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난 경험은 단지 기억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25곡의 노래가 녹음되어 있는 CD로 음악을 들으면서 한순간에 한 곡만 듣는 것과 같다 그 순간 다른 노래들은 여전히 CD 안에 들어있지만 나는 단지 듣고 있지 않을 뿐이다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삶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다른 노래로 바꾼다면 나는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깊은 자아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도들은 우리의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된 상호 연관된 존재라고 말한다 당신은 우주의 양자수프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우리의 존재는 한마디로 대양에서 하나의 물방울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는 방법 이제 우리는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일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처럼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며 우리가 우주의 동시성을 보면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백억 개의 서로 다른 정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길에서 낯선 사람의 눈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무의미한 일에서 의미를 찾는 헛수고를 안 할 수 있을까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다 동시성 운명을 사는 방법 중에는 자신의 주변을 민감하게 느끼는 일도 포함된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느껴보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냄새가 나고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맛이 나는가 잠시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해서 완전히 느껴보라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자극 중에 일부를 쉽게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극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주변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기온은 어땠는가 산들바람이 불었는가 아니면 대기가 고요했는가 당신 몸의 어느 부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접촉하고 있었는가 당신은 자신의 넓적다리 아래 또는 등 아래쪽에서 지그시 눌리는 압력을 느꼈는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나 옆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더욱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화덕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나 에어컨 소리를 들었는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는가 배가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차들이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자기 주변의 사건과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우주에서 내보내는 우연의 일치를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단서들이 언제나 우편이나 텔레비전 속보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오기도 한다 단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파이프 담배처럼 미묘할 수 있다 그 냄새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아버지가 좋아했던 책을 상기시키고 그 책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곧 출간되는 책춘함의 미라클 인사이트가 바로 이런 원리들을 활용한 거죠 책춘함에 읽은 1만 권이 넘는 책들 중에 100권을 줄여서 100권에서 다시 100문장을 다시 출연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그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16주 동안 충분히 느낀 다음에 여러분이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순간적으로 폈을 때 튀어나오는 그 한 구절이 내게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칼륨의 동시성의 방식을 활용한 책이고 그것이 궁금하면 이제 왼편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책춘함의 책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몇 분 동안 자신의 오감 곧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후각 중 하나에 집중해보라 그리고 그 감각의 다양한 면을 되도록 많이 알아차리도록 하라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곧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각들이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 감각들을 닫아버리라 예를 들어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음식을 맛보라 음식의 모양이나 냄새에 현혹되지 말고 씹는 느낌에 집중하라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자극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 주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자극이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수록 그것은 틀림없이 강력한 단서다 당신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 반지 광고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사소한 우연의 일치다 왜냐하면 그런 광고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조안나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 위로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인 현수막이 지나가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당신에 대한 우주의 계획을 알려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답을 얻기 위해 끝없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저 질문을 던지라 그러면 대답이 떠오를 것이다 갑자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경험이다 또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사랑과 만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관계 우연한 모임, 상황 등이 순식간에 그 일의 의미에 대해 단서를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맞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내가 저명한 내분부 약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보스턴 글로브의 구인란에 마침내 의미를 부여한 일을 생각해보라 결국 열쇠는 관심을 기울이고 묻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난 여러 해 동안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를 사소한 것, 중간 것, 굉장한 것,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으로 구분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우연의 일치로 드러난 일을 묘사하는 단어나 구절의 밑줄을 긋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다 또는 특별한 우연의 일치를 적어두는 일기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페이지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적고 나서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를 깊이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재현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꿈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우연의 일치가 자신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과 더욱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 과정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우연의 일치로 다가가게 해준다 밤에 잠자리에 든 다음 몇 분 동안 깨어있으면서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식의 스크린에 비춰보라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떠올려보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 식사를 하는 당신의 모습을 관찰하라 잠자기 바로 전까지 있었던 하루의 모든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단지 영화를 지켜보라 모든 것을 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 카운터에 있던 여자의 머리 색깔이 어릴 적 당신 엄마의 머리 색깔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또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손에 이끌려 슈퍼마켓 복도를 지나가던 꼬마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당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라 당신은 특별한 자부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의 목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약간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라는 연기자에 대해서 말이다 재현이 끝날 때 이 과정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목격한 모든 것들 나의 하루를 보여준 영화는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나는 그 영상들을 내 의식의 스크린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내가 놓아버리자마자 그것은 사라진다 영화는 끝난다 그러면 당신은 잠에 빠져들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정신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명한다 처음에 당신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주에 걸쳐 매일 밤 이런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꿈은 영화 속 장면이 되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밤에 낮의 일들을 재현한 것처럼 지난 밤을 재현하라 당신의 꿈을 영화처럼 재생할 수 있다면 좀 더 기억할 만한 장면을 기록하라 당신의 일기장에 그것을 적으라 우연의 일치에 대해 특별히 메모하라 비국소적 지성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 꿈 속에서도 단서를 제공한다 낮 시간에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일정한 상황, 사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밤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차이점이라면 낮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꿈에는 당신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꿈과 이른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영혼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목격할 뿐이다 이게 바로 꿈일기를 쓰는 거죠 고혜경 교수님의 나의 꿈 사용법 참조하시고요 당신은 차츰 꿈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진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단서들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한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많은 행운을 만난다 이 단서들은 우리 삶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재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삶의 신비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삶은 스스로 펼쳐가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 때로 그 주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나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나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랄 때 그렇게 된다 우리가 계속 애고 게임을 반복하면서 다른 거를 꿈꾸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거를 광기라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이혼을 한 뒤에 다시 사랑에 빠지는 남성과 여성들이 많지만 결국 예전과 똑같은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똑같은 정신적 충격을 반복하고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재현을 통해 우리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고 일단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일기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기는 통찰력과 우연의 일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꿈꾸는 동안 민감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라 그러면서 일어나기 힘든 일, 즉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앞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예측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계획을 망치는 일, 자기 삶의 되도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은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우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아침에 억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자신이 직업으로 하는 일을 힘겹게 느끼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사무실에 보낸 뒤 감정적으로 죽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에서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갖고 우주가 보내는 단서를 민감히 느끼고 우연의 사세를 따르고 자신이 가장 바라는 운명을 창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우리는 저마다 마음을 짓누리는 일상적인 일을 갖고 있다 우연의 일치는 모든 방향에서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다 또는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이런 질문을 던지라 나는 누구인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나서 조용히 놓아버리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당신의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하게 하라 그런 다음 5분 후에 그것을 기록하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상황과 사건들이 답을 주는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시작이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답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과 요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설령 어떤 소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혹시 우주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나 가야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나침반은 당신에게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다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의 가장 순수한 바람 즉 삶에서 당신의 영혼이 꿈꾸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영원한 등대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형이라는 상징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당신의 삶의 원형을 찾아라 이 부분 또 책춘함에 또 지난번에 소개 드려서 함께 찾아보시면 있으시니까 제가 또 최종화면에 같이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보름달처럼 이러한 동시성의 활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며 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학교를 어린 시절부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선물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효과 함께 일으켜 가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